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고노석입니다. 정보처리 기사실기 SQL 응용 첫 번째 시가 되겠습니다. 핵심 요약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기준을 보시면 크게 말씀을 드리면 절차형 SQL 작성 그리고 응용 SQL 작성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프로시저라든지 사용제정의 함수라든지 트리거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단 기초 SQL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QL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강의 두 개로 해서 나누어서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데이터 입출력 구현에서 프로시저 관련된 내용들 이번 SQL 응용 파트에서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QL 특징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대수와 관계 해석을 기초로 한 고급 데이터 언어다. SQL은 C 언어라든지 자바 언어 이런 거에 비해서 이해하기 좀 쉽습니다. 뒤에 실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대화식 지디어로 사용이 가능해요. 자바라든지 C 같은 경우에는 쭉 코딩을 해서 그것을 컴퓨터에게 전달을 해서 그 결과를 받는 방식이죠. 그런데 SQL 같은 경우에는 대화식 지리어 한 줄만 입력하고 결과 바로 받을 수도 있어요. 질문 주면 답변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화식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대화를 했을 때 사람들끼리 대화했을 때 그런 형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리어라는 것은 퀄이입니다. 퀄이 지리어를 퀄이라고 또 설명을 합니다. 데이터 정의, 조작, 제어 기능을 제공한다. 이거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코볼이라든지 C, 파스칼 이런 언어에 삽입되어서 사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SQL을 단독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C라든지 자바라든지 이렇게 프로그래밍 안에 삽입이 되어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내장의 SQL이다. DBMS에서 사용하는 비절차적 대화형 랭기지다. 비절차적이다. 우리가 자바를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바라는 것은 메인 메서드 같은 경우에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 해서 이런 형식이 있죠. 형식. 기본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절차적 언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C나 자바 같은 경우에는 절차적 언어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SQL은 비절차적인 언어예요. 이런 틀을 꼭 만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하고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SQL의 개념을 한번 실습을 할 건데요. 실습하기 전에 이론적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고 실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QL은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기 대문자로 제가 입력을 했는데 소문자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SQL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내에 테이블을 생성을 하고요. 테이블 내에 튜프를 삽입하고 튜프를 삭제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한번 해볼 겁니다. 먼저 테이블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이블을 만들어줘야만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겠죠. 테이블 내에. 그래서 크리에이트 테이블 해서 학과, 그러면 학과라는 테이블을 만들어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SQL은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비절차적인 대화형의 랭기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코드로 옮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크리에이트 테이블 학과, 학과라는 테이블을 만들겠다. 그럼 테이블만 만들어서는 안되겠죠. 속성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학과 코드하고 학과명도 만들어 달라. 속성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각각의 사이즈는 이런 사이즈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데이터 타입과 데이터 사이즈까지도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른쪽 그림처럼 릴레이션 스키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틀이 만들어졌죠. 테이블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튜플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튜플을 입력을 합니다. 자, 인설튼트 인투. 자, 인설튼트 인투 어디에다가? 학과라는 테이블에다가 넣어 달라. 자, 밸류스. 자, 데이터는 어떻게 되느냐? 값이 어떻게 되느냐? A001 정보다. 자, 그래서 A001 정보.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테이블을 생성하고요. 튜플, 그러니까 자료를 입력한 과정까지를 제가 말씀드린 거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자, 이 내용들은 데이터베이스 내에 현재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지.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자, 사람이 보시려면은 셀렉트문 이용해서 검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셀렉트 플럼. 자, 플럼 뒤에는 테이블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과 테이블에서, 학과 테이블에서 속성. 자, 셀렉트하고 플럼 사이에는 속성명이 들어가는데 속성명을 학과 코드라고 하게 되면은 학과 코드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별표를 주게 되면은 모든 속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 코드, 학과명을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야만 사람이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 튜프를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업데이트 셋 하게 됩니다. 자, 업데이트 다음에는 테이블 명, 그 다음 셋. 자, 어떻게 셋 변경을 할 거냐. 자, 학과명을 3으로 바꾸고 싶다. 자, 학과명이 지금 현재 정보인데 이것을 3으로 바꾸고 싶다. 자, 그런데 모든 학과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where, 자, 조건절이 되겠습니다. 조건. 자, 학과 코드가 A001일 때, A001일 때 자, 그때의 학과명만 3으로 바꾸어 달라. 자, 이렇게 수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컴퓨터 내부적으로 수정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Select from 이렇게 명령을 또 줘야만 수정된 결과를 또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삭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튜프를 한번 삭제를 해볼게요. Delete, 자, Delete from 학과 자, 학과 테이블에 있는 튜플들을 모두 삭제하라. 자, 이렇게 삭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튜플을 삭제하게 되면은 Relation Schema, 틀은 그대로 남아있죠. 자, 이 틀까지 삭제하고 싶다. 자, Drop Table 하시면 됩니다. 학과. 그럼 테이블이 삭제가 됩니다. 자, 지금 설명드렸던 이 과정을 실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SQL 실습을 통해서 개념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MS SQL에 쿼리를 보낼 수 있는 쿼리 분석기라는 그 프로그램의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죠.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 명령을 줬을 때 실제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테이블을 먼저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어, 메시지가 나왔네요. 자, 명령이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었다라고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자, SQL이 대화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이와 같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명령을 주면은 DBMS에서 자, 이 명령 자, 이 명령 자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형태죠. 컴퓨터는 바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DBMS에서 이 명령을 받아서 SQL 명령문을 받아서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해서 컴퓨터가 알아듣기 쉽도록 변환을 해서 적용을 시키고 자, 그 명령이 바르다면은 바르게 적용이 되었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DBMS에서 주는 겁니다. 자, 그럼 테이블이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렉트문을 이용을 해서 한번 볼게요. 자, 결과를 이제 볼 수가 있죠.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쓰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 내에 적용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볼 수는 없어요. 조회는 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검색할 수 있는 명령 셀렉트문을 써서 검색을 하니까 실제 데이터는 없고 그 테이블의 구조만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데이터를 한번 넣어볼게요. 튜플을 한번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인서트 인투 자, 한계행에 적용이 되었고요. 결과를 보겠습니다. 음, A001 정보라고 저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도 한번 넣어볼게요. 자, 하나 더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튜플 세 개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입력하는 순서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아, 그러면 내용을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업데이트 셋을 이용을 해서 지금 학과 코드가 다 A001인데 정보, 사무, 워드로 다 다르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다 3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 셋 학과명을 3으로 바꾸겠다. 자, 워드 조건은 학과 코드가 A001일 때 자, 3개의 행에 적용이 되었고요. 자, 3으로 다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튜플들을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elete from 학과 학과에 있는 모든 튜플들을 삭제하라 자, 내용이 없죠? 자, 그 다음 그 테이블 자체를 한번 지워볼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테이블까지 지워져서 원래 상태로 이제 돌려진 겁니다. 자,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은 테이블을 생성을 하는데 기본 키를 정의하지 않고 테이블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키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A001이라는 값이 이렇게 중복해서 입력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 키를 한번 정의해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개념이에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똑같지만은 프라이머리 키를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자, 프라이머리 키 학과 코드를 기본 키로 정의해라 자, 결과는 똑같습니다. 뭐 기본 키를 정의하나 정의하지 않나 똑같죠? 구조는 똑같은 것 같지만은 데이터를 넣어보면 달라요. 자, 그럼 똑같이 지금 학과 코드가 A001이라고 지금 데이터가 튜플이 저장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똑같은 값으로 해서 넣을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에러 메시지가 나오네요. 그렇죠? 자, 기본 키 기본 키의 제약 조건에 위배해야 된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이런 메시지가 보여지기 때문에 이 값이 적용이 안 돼요. 인설트 인투라고 명령을 줬지만은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 개체 무교성이 되겠죠. 그렇죠? 개체 무교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다는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A001까지는 입력이 됐는데 A001 사문은 입력이 안 됐죠. 자, 그러면은 값을 중복을 한번 피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제는 입력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회원관리 태블이라면은 여러분들 아이디는 중복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이디를 생성하는 것이 인설트 인투 명령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명령을 줬을 때 똑같은 아이디 똑같은 아이디로 가입을 하려면은 에러 메시지가 나오죠. 개체 무교성이 위배된다라는 메시지는 안 나오지만은 중복해서 입력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이유가 이런 개체 무교성 위배 자,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개체 무교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까지 한번 넣어볼게요. 자,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중복을 피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내용을 지우고 테이블을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드랍을 쓰게 되면은 그 안에 튜플도 지워지고요. 테이블 자체도 같이 지워집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셀렉트 하게 되면은 볼 수가 없겠죠. 자, 에러 메시지가 나오고요. 학과라는 개체, 학과라는 테이블이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릴 건 다 보여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한 개념, 특징을 쭉 설명 그냥 드리면은 이야기 힘든데 자, 이 실습 과정에서 하나만 명령을 주면은 여러분들의 아, 시스템 카탈로그가 이런 거구나 라고 개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스템 카탈로그가 무엇인지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시스템 카탈로그라는 것은 하나의 테이블입니다. 테이블하고 똑같아요. 지금 학과라는 테이블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자, 물론 드랍을 써서 지금 학과라는 테이블 없는 상태예요. 자, 학과라는 테이블을 만드는데 이런 학과라는 테이블은 사용자 테이블이라고 얘기해요. 사용자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테이블이다. 그래서 사용자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테이블이 따로 있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서 만들어서 관리하는 테이블이 따로 있는데 그것을 시스템 카탈로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시스템 카탈로그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이런 학과라는 테이블이라든지 여러 데이터들 그렇죠? 여러 테이블이라든지 여러 가지 객체에 대해서 그런 값들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또 다른 테이블이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랍 테이블 조금 전에 드랍 테이블에서 학과라는 테이블 자체를 지웠죠. 지웠는데 다시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워보니까 어떻습니까? 어, 드랍 Cannot 드랍 학과라는 테이블을 드랍 지울 수 없다라고 명령을 줬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스템 카탈로그에 시스템 카탈로그에 그 개체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개체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삭제할 수 없다라는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나오는 시스템 카탈로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시스템 카탈로그가 되는 겁니다. 자, 학과라는 테이블을 삭제를 하는데 삭제를 하는데 이 학과라는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누가 가지고 있느냐 시스템 카탈로그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카탈로그에 가서 일단 드랍 테이블 명령을 적용을 시켜 보는 거예요. 가보니까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시스템 카탈로그 내에 학과라는 테이블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 카탈로그에 없기 때문에 어떻다? 드랍할 수 없다라는 명령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학과라는 테이블을 지운다고 해서 학과라는 테이블을 바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테이블을 바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카탈로그에 가는 겁니다. 시스템 카탈로그가 하는 역할이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서 상황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카탈로그에 가서 학과라는 테이블이 있는지 묻는 거예요. 학과라는 테이블이 있는지 물어보니까 학과라는 테이블이 없죠. 없기 때문에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SQL은 세계의 언어로 구분이 되죠. 먼저 DDL 데이터 정의화가 되겠습니다. 크레이트는 조금 좀 보여드렸죠. 예를 들어서 테이블이 있다면 테이블의 구조를 먼저 생성을 하는 겁니다. 정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구조를 변경할 수도 있겠죠. 지금 속성이 3개인데 이 부분을 삭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더 추가를 한다든지 구조를 변경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 구조 자체를 아예 삭제할 수도 있겠죠. 드랍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DDL 정의화가 되고요. 그 다음 이제 틀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틀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데이터가 이제 삽입이 되고 삭제가 되고 검색, 갱신하는 작업 이것을 DML이라고 합니다. DCL은 제어가 되겠습니다. 그랜드, 리복, 커밋, 롤페, 그랜트, 리복 이런 것들은 이제 권한 관련된 권한을 부여하고 취소하는 그런 명령화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사 포스트 사이트에 그냥 회원 가입을 하셨을 때는 무료 회원이 되는 거고요. 유료료 강의 등록을 했을 때 그때 권한하고 무료 회원 권한하고는 다르죠. 강의,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한이 다릅니다. 자, 그렇게 권한을 부여하고 취소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자, 트랜잭션을 제어하는 부분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 중에서 DDL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DL은 데이터 정의어가 되고 조금 좀 보여드렸다시피 테이블이라든지 도메인, 뷰, 인덱스 자, 이런 것들을 정의, 변경, 제거하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 DDL로 정의된 내용은요. 메타데이터가 되고요. 시스템 카탈로그에 저장이 됩니다. 자, 시스템 카탈로그에 저장된 정보가 메타데이터라는 얘기예요. 자,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자, 성별이라는 속성이 있다. 성별이라는 속성이 문자로 두 자리고 남 또는 여만 도메인으로 가진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로에이트 도메인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도메인을 생성을 하는 거죠. 정의를 하는 건데요. 자, 위쪽에 캐릭터 18짜리. 자, 이것은 데이터 타입이 되고 데이터의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리 모델링 과정에서는 데이터의 사이즈와 데이터의 형태를, 데이터 타입을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캐릭터는 문자형, 데이터는 날짜형, 인티저는 정수형으로 해서 DBMS에서 기본 데이터 타입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자, 물론 DBMS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MS SQL인지, MySQL인지, 오라클인지, 자, 그런 DBMS의 종류에 따라서 기본 데이터 타입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형식으로 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성이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 타입이 있죠. 자, 이것은 DBMS에서 기본 제공하는 데이터 타입이 아니고요. 사용자 정의, 사용자가 필요해서 만든 데이터 타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도메인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크레이트 도메인 해서, 자, 이렇게 사용자 정의 데이터 타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사용자 정의 데이터 타입을 만드냐 하면, 지금 만드는 데이터 타입이 성별이라는 속성에 들어가는 데이터 타입이잖아요. 자, 성별은 문자로 두 자리고요. 데이터가 남 아니면 여. 그러니까 문자 두 자리라고 만약에 정리를 해버리면, 그냥 캐릭터 두 자리라고 해버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문자의 수는 수없이 많을 겁니다. 데이터는 많을 거예요. 하지만 성별은요. 그 중에서 남 아니면 여. 이 두 개의 데이터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제한을 둘 수가 있겠죠. 문자 두 자리보다도 좀 더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의 폭을 줄여서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데이터 타입을 사용자 정의 데이터 타입으로 정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남 아니면 여잖아요. 그 데이터에 입력하는 것을 실수하지 않도록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자 정의 데이터 타입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의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Domain 해서 성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도메인 이름을 주시고요. 캐릭터 두 자리 이렇게 줬습니다. Default로 해서 여 이렇게 줬습니다. Default 값은 값을 입력하지 않을 때 표시될 값이 되는 거예요. 저장될 값이 되는 겁니다. 보통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으면 널값이 입력이 될 거예요. 널값은 어떤 무결성하고 좀 밀접한 관계가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력하지 않는다면 기본값을 열어주겠다. 예를 들어서 무용학원이다. 무용학원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받는다면 보통 성별을 입력을 할 때 남자보다 여자의 비중이 더 많겠죠. 그래서 남녀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입력하지 않으면 기본값으로 열어라는 값을 저장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Default 값을 줄 수가 있을 거고요. Constraint Check 하게 되면 제약 조건을 줄 수가 있어요. 제약 조건을 주는데 그 제약 조건의 이름이 성 언더바 ch 성 언더바 ch라는 이름에서 제약 조건을 정의를 하는 겁니다. 성이라는 속성은 남 또는 여다. 이런 식으로 제약 조건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성별에다가 남, 여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할 때 이런 식으로 라디오 버튼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있죠. 남을 선택하게 되면 여는 해제가 되고 여를 선택하게 되면 남은 해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남자 아니면 여자만 입력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남 또는 여 이런 식으로 제약 조건을 준 겁니다. 크리에이터 테이블을 보겠습니다. 왼쪽에는 SQL문이 되고 오른쪽은 Relation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보시면 학과가 부모 테이블이 되고 학생이 자식 테이블이 되고요. 부모 테이블의 기본키가 자식 테이블의 웨래키로 전의가 된 그런 관계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관계들을 SQL을 이용을 해서 사실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도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학생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크리에이터 테이블 학생. 자 학생 테이블을 만든다. 자 속성 정의를 해야겠죠. 자 학번 캐릭터 18짜리. 자 근데 기본키로 정의가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옆에다가 바로 프라이머리 키 이렇게 정의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프라이머리 키 이렇게 정의하셔도 되고요. 아래쪽에서 프라이머리 키 괄호 열고 학번 이렇게 주시면은 기본키로 정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는 방법은요. DBMS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 다음 이름은 캐릭터 18짜리. 어 근데 낫널로 정의를 했네요. 자 널값을 가질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일반 속성들은 널값을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값을 꼭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회원가입을 할 때 필수 입력사항이 있고요. 선택 입력사항이 있죠. 선택 입력사항은 여러분들이 꼭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필수 입력사항.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떤 무결성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그렇게 판단이 된다라면은 자 이 필수상인 이름에 대해서는 낫널로 정의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낫널이라는 것은 널값을 가져서는 안 된다. 널값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반드시 입력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자 성별은 성이라는 사용자 정의의 데이터 타입을 이용을 했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생렬월일은 데이트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프라이머리 키 조금씩 말씀드렸고 그 다음 유닉 자 유닉 자 유닉은 뭐예요? 해당 속성은 유일해야 된다. 따라서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이 속성 자체가 낫널이면서 유닉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저 기본키 한번 보도록 하죠. 프라이머리 키가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낫널이에요. 낫널. 자 또 하나 성질은 유닉이죠. 기본키는 널값을 가질 수 없고요. 중복될 수 없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괴체무교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는 기본적으로 낫널과 유닉을 이렇게 정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가지는 그런 성질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프라이머리 키가 아니지만은 일반 속성이지만은 마치 프라이머리 키처럼 이런 성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런 이제 명령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명령을 주게 되면은 낫널이라든지 유닉 이런 식으로 성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속성에 대한 어떤 정의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아래쪽 이 부분은요. 포링키에서 포링키 그러니까 외래키에 대한 정의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포링키, 외래키를 정의를 한다. 학과 코드, 이것은 외래키로 정의를 하는데 외래키로 정의한다는 얘기는 상위 테이블이 있다는 얘기죠. 상위 테이블에 있는 기본 키도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학과 테이블에는 학과 코드다. 자 이것을 가지고 외래키로 학과 코드를 만드는 것이다. 자 레퍼런시스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링키 레퍼런시스. 자 이 문법 반드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외래키의 이름, 그 다음 상위 테이블의 이름하고 그리고 기본 키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체크, 체크. 자 생렬월일은 생렬월일은 1994년 5월 1일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제약 조건을 속성에 대한 제약 조건을 바로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무결성에 대해서 한번 잠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참조 무결성, 외래키가 나온다 그러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참조 무결성 원칙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참조 무결성이 뭐죠? 자 외래키는 널값이거나 상위 테이블의 기본 키값과 동일해야 된다라는 것이 참조 무결성의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값을 가진다라면은 A001이면 값을 가진다라면은 A001을 가지고 아니면 널값을 가지라는 얘기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만일 상위 테이블에 있는 부모 테이블에 있는 A001을 많이 삭제를 한다. 이거 삭제할 수 있습니까? 삭제 안되죠. 왜? 참조 무결성을 위배하기 때문에 삭제 못합니다. 자 하위 테이블에서 A001이란 값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근본을 지워버리면 안되죠. 부모가 없어져버리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아시겠죠? 이게 참조 무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A001이 없어져버리면은 A001 자체가 이 데이터가 없는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참조 무결성이 위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이런 것들 삭제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맞는데 포링키 레퍼런시스 옵션으로 해서 삭제가 되도록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여기 아래쪽에다가 On, Delete 해서 캐스케이드. 캐스케이드라고 주잖아요. 캐스케이드는 연쇄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테이블이 삭제가 되면 자식 테이블도 연쇄적으로 삭제가 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참조하고 있습니다. 삭제가 날리잖아요. 날리면 이것도 같이 삭제가 되는 겁니다. 자 A001이 A002로 수정되잖아요. 그럼 원칙적으로는 수정이 안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같이 수정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캐스케이드 옵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On, Delete, 캐스케이드 하게 되면은 삭제하면은 같이 삭제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On, Update, 캐스케이드 하게 되면은 수정하면 같이 수정이 된다라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On, Delete, Set, Null. 자, Set, Null은 Null 값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A001을 삭제를 했어요. 자, 여기 A001이 있었겠죠. 그럼 A001이 어떻게 된다? Null 값으로 바뀌는 겁니다. 어, Null 값으로 바뀌어도 참조 무교성은 위배되지 않잖아요. 참조 무교성은 기본키하고 동일하거나 아니면 Null 값을 가지면 되잖아요. 자, Update도 마찬가지고요. 어, 그 다음에 Set, Default, 자, Default 값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별을 하면은, 성별의 기본값이 여여라면은 여 값으로 그냥 바꿔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옵션을 줄 수가 있고요. 옵션을 주지 않으면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참조 무교성을 위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실행되지 않습니다. Create View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iew는 실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논리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View를 이용을 하죠. 자, 학생 테이블 있으면은, 학생 테이블에서 주로 이제 조회하고 검색하고 하는 것들이 여자예요, 여자. 자, 여자에 대한 정보, 그리고 성별하고 이름만, 이 속성들만 주로 검색을 하고 이용을 하더라. 그럼 나머지 데이터들은 사실 필요가 없고요. 이 전체에서 검색하기보다도 이 데이터만 뽑아내서 그 데이터에서 검색을 하면 좀 더 효율이 더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View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보완적인 문제도 좀 있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View를 만들어서 여기서 조작하는 것은 원본 데이터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상으로도 어떤 이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해서 View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학생 View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최현주, 이미영, 여자인 학생들에 대해서만 View로 만들었고 속성은 이름과 성별만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회를 하면은 좀 더 빠르게 조회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름 View를 만드는 방법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View를 만들려면은 근본이 되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테이블이 있어야 돼요. 자, Create View에서 일단 View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여학생 언더바 View 하고요. 그 다음 그때 속성은 이름하고 성별이다. 이름하고 성별이다. 이렇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View를 만들려면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근본이 되는 테이블이 있어야 돼요. 이 테이블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만 조회를 해야 됩니다. 원하는 것만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elect문이 나옵니다. 자, Select Plum Where. 자, 플럼 다음에는 테이블. 자, 학생 테이블에서 이름과 성별을 가지고 와라. 그런데 조건은 성별이 여자다. 자, 이 조건을 만족할 때 데이터만 가지고 와서 이름, 성별이라는 속성으로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두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View를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조회의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그때 View의 이름, 속성 이름 이런 것들은 Edge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비워져 있을 수도 있겠죠? 시험에. 그러면 Edge라고 넣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검색된 결과. 이 결과를 그냥 본다면 이렇게 데이터만 보여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View의 이름이라든지 속성 이름 이런 것들도 같이 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별칭이라고 봤을 때 또 다른 이름이라고 봤을 때 Edge로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위드 체크 옵션은요. 자, View에 대한 수정 삽입 연산이 실행될 경우 Where절 조건에 위배될 경우는 실행을 거부한다. 자, 이 View에다가 많이 성별을 이 성별을 남으로 바꾸고 싶어요.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 조건이 붙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 View는 뭐예요? View는 성별이 여자일 때, 여자일 때의 데이터만 뽑아내서 만든 View입니다. 여기에다가 다시 남자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Where절에서 만든 이 조건을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With check option 붙어버리면 Where절 조건에 위배될 경우에는 실행을 거부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Create index 보겠습니다. 자, 인덱스는 책에서 목차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목차가 있는 책과 없는 책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검색에 있어서 차이가 있죠. 자, 목차가 있으면 그만큼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를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Relation에서 이렇게 튜플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자, 내가 찾고자 하는 튜플들을 빨리 찾으려면 이와 같이 인덱스를 정의를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공간에다가 인덱스를 정의를 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튜플들에 대한 정보를 담아서 이제 목차를 만들듯이 인덱스를 먼저 만들어 두면은 검색을 좀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인덱스를 만드는 방법 한번 보도록 하죠. 자, Create index 그리고 인덱스 이름 들어오고요. 자, Unique이라고 붙었는데 Unique은 인덱스로 정의되는 속성값이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성에다가 인덱스를 정의를 하는데 속성값이 중복되기보다도 중복되지 않는 속성들이 좋겠죠. 그래서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Unique 붙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속성을 정의를 해 줘야겠죠. 자, On 해서 학생 테이블에 있는 이름 속성에다가 인덱스를 정의를 하겠다. 그 다음 Ascending, 오름차순 정렬해서 인덱스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색이라고 했을 때는 정렬이라는 개념이 항상 따라다니는 겁니다.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야만 좀 더 빠르게 검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렬 옵션 주는 방법은 생략하게 되면 Ascending이 되는 거고요. Descending,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또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클러스터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클러스터라고 들어 있으면 클러스터드 인덱스를 이제 만드는 겁니다. 인덱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클러스터드 인덱스하고요. non-clustered 인덱스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는데, 자, 클러스터드 인덱스는요.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정렬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정렬하는 겁니다. 자, 아래쪽 한번 보십시오. 자, 이름을 기준해서 클러스터드 인덱스를 많이 정의를 했잖아요. 그죠? 정의하면은 여기 이름 보시면 정렬 되어 있지 않죠.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정렬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렬이 되고, 만일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삽입을 해요. 자, 이름을 김아무게라고 삽입을 하게 되면은 김아무게 데이터가 최현주 아래쪽에다가 정렬되는 것이 아니고요. 김, 자, 기억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오른차선은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정렬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삭제할 때 그때그때 정렬을 미리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정렬한다는 거 일단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넌클러스터드 인덱스는 반대입니다. 물리적으로 정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넌클러스터드 인덱스보다 검색 속도가 빠른 그런 방식이 됩니다. 물리적으로 인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 테이블에 하나의 클러스터드 인덱스만 만들 수 있다. 넌클러스터드 인덱스는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인덱스를 정의하면 테이블 검색 속도는 빨라지나 수정, 삽입 시 수행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별도의 목차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인덱스라는 것은 기업 공간에 낭비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하는 알트 테이블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연락처라는 속성을 추가할 수도 있을 거고요. 학과명을 삭제를 해서 학과 코드만 존재할 수 있도록 테이블의 구조를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알트 테이블 학과, 학과 테이블을 변경을 한다. 변경을 하는데 add 연락처, 연락처라는 속성을 추가하라. 새로운 속성을 추가하는 거고요. 그때의 속성은 캐릭터 18짜리다. 자, 알트 테이블 학과, 알트 학과명 학과명에 대해서 변경을 하는데 무엇을 변경하냐 하면 set default 값을 정보로 변경하라. 자, 기본 값을 변경하는 그런 명령이 되고요. 자, 알트 테이블 학과, 드랍 학과명 학과명 속성을 드랍 삭제하라. 자, 이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한다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속성을 변경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테이블 삭제 한번 보도록 하죠. 드랍 테이블 자, 그런데 테이블은 함부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위 테이블, 하위 테이블이면 상위 테이블을 지워버리면 하위 테이블에서 참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참조 무결성을 위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참조 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삭제가 안되죠. 자, 그런데 캐스케이드라고 옵션을 주잖아요. 그죠? 캐스케이드라고 옵션을 주게 되면 캐스케이드가 연쇄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조하는 테이블을 연쇄적으로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삭제, 이것도 삭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이 생략을 하게 되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참조하는 테이블이 있을 경우에는 제거가 안 돼요. 리스트릭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리스트릭이라고 주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캐스케이드는요. 딜리트라든지 업데이트 할 때도 이제 옵션으로 사용이 됐죠. 그래서 캐스케이드가 드랍 테이블에서만 사용되는 그런 옵션은 아닙니다. SQL 전반적으로 다 사용이 돼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dml부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